맛있어 어 없어 나 소프한테 붙었어 가고있어 가고있어 어딨냐 이래? 어 야 야 차 차 차 나 왔어 나 왔어 권총밖에 없지만 소프 소프 여기 못 넘어 아 씨 없는거 야 소프 버리고 하는거야? 그런거 같아 불러 불친절해 3장쫌가 있나 2장쫌가 1장쫌가 2장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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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있는데 저기있어 2장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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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줄 다 잡았는데 응? 응? 와 와 와 와 저기 소리 그대로 아 있어 찍어줘 어디 있는지 아 총알이 없어 근데 아 어디 있는지 알아 알트로 찍어주면 안되겠니 어 어 어 알트로 안 찍어주면 전혀 모른단다 알트 어떻게 찍어 알트 왼쪽 알트 어떻게 어 보고 있는데를 찍으면 돼? 알트로? 응 뭐 이런식으로 저격이야 아 아 저기다 오케이 찍어봐 어디 어딜 찍었어 아이씨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고 찍어야 돼 보고 찍으려면 저격한테 맞아 어 이런식으로 멀면 안 찍어도 돼 그냥 가자 저기 어 깜짝이야 어 아 아 아 아 어 응 음 거 자, 이리 잠깐 모여봐 어디로 갔어? 가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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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어디로 갔어? 저기 좀 찍어라 야야야, 나 그거 좀 줘 야, 여기, 여기 총 있어 치아야, 나 그거 덩팔 줘, 덩팔 줘 어? 뭐? 방갑, 방갑, 방갑밖에 안 되잖아 적 발견 여기쯤 바로 앞에? 아냐 좀 멀어, 좀 멀어, 지금 내가 찍은 거 정도 마지막에 찍은 거 어, 여기 보였어? 지나갔어, 어 지나갔어, 어딘지 몰라 지갈길 간 거 같아 도착해, 볼 수 있다 누가 상관할까? 셀트押어, 총격이 건립ada 와, 현상금을 가로챘어 어이? 현상금을 가로챘어 그러네 어디로, 어디로 갈 거야? 아니면 덱이야? 확인해, 확인해, 확인해 스토어 가서 난 도움을 받으려 한다 도움을 받으려 한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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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장 헬기 헬기 헬기에서 쏜거야? 에릭 에릭 쪽으로 가자 가져가 집에 사람있어? 안에 있어 여기 있다애들 그 안에 있었는데 이래요? 어 30번이야 2층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가자 이리로 가자 다시 5억 다 챙겼죠? 응 오케이 하트북 센서가 있으니까 오면 안 돼 아프다 어? 어디를 딱 집 삼아가지고 거점 삼아서 거기서 딱 버티는 얘네들 맛으로 먹었어 이 주변에는 없다 다행히 우리 팀은 센서에 들어간다 어디야? 여기 1층이야 나 있는데 1층이야 보급도 있는데? 보급 어디가 소리가 난다? 2층인가보다 보급소리야? 저 옆에 저기 아냐? 기계 이 건물인데 오 깜짝이야 나야말로 깜짝이야 어? 지금 안보이지? 소리나는데 얘 아래야 아까 그거 탄약 아 그거야 그 소리야 탄약 소리 하여튼 보급 계열이 이런 냉장고 소리가 나더라고 어 오기만 해봐 뭐 이거는 애들 보이는거 보이지? 애들 아네 결국엔 이것도 2, 30분인거 같아 아 아 아 아 기울이기 버릇돼가지고 아 2가 나가지 어 그건 킬을 바꿔놔 드려야되겠어 어 나 하드핏 센서 먹었네 언제 Q 누르고 있으면 볼 수 있어 응 아 1은 끝장나네 아 아 뭐 그렇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턱격기 부르고 난리났네 턱격기 부르고 난리났네 저것도 하단 쓸모가 없더라고 그냥 쿡까신가 아 움직이면 절대 못맞죠 이렇게 지붕에서 전부하나 해도 아니더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물여섯 팀이나 살았어 오 왜 아 으 으 으 으 너무 그러기는 너무 멀어 으 으 이쪽에 저기 있어 이게 어딘가? 이쪽으로 해 어? 야 온다 W 핸드러스 잡고 핸드러스 잡고 던져 던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스트리스 타워 하나 그래 히힛 떡상 얍 슈퍼스토어에서 백마리 나오겠구만 어 사격 캐시 그러면 사격할게 오 여기도 이제 다음원엔 들어와야겠구만 보일거 같은데 이제 앞에 유리있을때는 이거 스코프해도 안보이지 모르겠어 저격만 보일거야 저격만 보일거야 아냐 저격만 보일거야 저번에 연발로 쓰더라구 핵이라서 그런거하니까 저기 저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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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찍은데 왔다왔다 너 보이지 차 뒤에서 확인 아 어 아 방금 남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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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 오픈 대로 먹긴 해야되면 되죠 계알로 고마워야 될 것 같다 저도 슈퍼스토어에서 좀 싸울만 한데 W에서 오고있어 1층에 내려갈게 1층에 W좀 못봐 안 쏜다고? 난 못사 저격이 없어서 콜라그 폐쇄 저기서 오고있어 N에서도 오고있어 안 쏜다고? 안 쏜다고? 안 쏜다고? 안 쏜다고? 야 여긴 가깝다 N이 죽었고 N이 죽었고 어 N도 이제 적 이거 쏘고싶다 진짜 쏘고싶다 진짜 쏘고싶다 같이 쏠까? 하나 둘 죽였어 또있다 야야 저격 저격 이쪽으로 저격 저기 또있어 반짝반짝 치료 한 번 쏘고있다 어 뛰어오는앱있고 어 뛰어오는앱 많다 저기 가까이 오면 순다 W W 애니 교전중 저길로 들어갔어 보인다 여기도 있고 오 떡상 사방팔방에 있어 지금 이 방향에도 있어 이제 막 숨은다 있으면 뒤에도 있는데 W를 못 봐야 돼 이 방향에도 있어 이 방향에도 있어 이 방향에도 있어 이 방향에도 있어 어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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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으아 쒸 살려주세요 어디있어 그 풀사 풀투베 어디있어 땡큐 나이스 이제 가야돼 저기 무장투하 쪽으로 가야된다 저 앞에 집으로 어 저기 주의소 주의소 아 주의소에 하나 있었어 1층에서 먹고 가면 되잖아 안먹어져 한번밖에 안먹어진다 주의소 앞에 있었어 접근중 하나 아웃 뒤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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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왔던 집 우리 나왔던 집 오케이 오케이 제발했어 우리 나왔던 집 제발했어 나오겠지 이제 어디갔어 안보이는데 야야야야야 나이스 바로 들어가야돼 뛰어야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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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뭐하는거 셋살아서 셋 아이씨 아니 아깝다 2등 2등 아아 좋았어 야 이게 상지가 왜그렇게 하는지 알았구나 음 아깝다 왜 왜 하는지 알았다 세 명 다 살았어요 워쒸 아아 잘했어 아깝다 아 쩐다 아깝다 아깝다 아씨 첫 치킨 먹을뻔 했네 한놈 죽였는데 나도 한놈 죽였어 근데 바로 살아났나봐 부활기도 있었던거 같아 오케이 고생했어 난 간다 나도 가야돼 어 그래요 나는 쪼끔 저거 하다가 어 이거 저기 샷빨리 연습해 딴 데 가서 캠페인좀 하다가 오케이 빠이